7월 1일 오픈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반교 객실 운영팀 입니다. 브이로그를 하기에는 감성이 부족하지만 고객님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담아내고 하나의 호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 첫 출근을 환영합니다. 팀을 위해서 구독을 준비했어요. 팀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락 이렇게 해서는 안 보이시죠? 위에 안 하시고 한 사이가 났습니다. 심부러게 갔으면 좋겠네요. 스티브가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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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